입니다. 연행이 되어야 될 일입니까? 조국이가 법무부장선 자리에 있어야 될 일입니까?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?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이 자리에 놀러 나온 것도 아니면 대동찰청에 모였던 촛불들과 쪽수 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. 저희는 분명히 우리 뒤에 있는 저 청와대에 문재인 한 명만 내려와! 대동찰청에 있는 법무부장 조국, 사회주의가 조국 내려와! 저희는 딱 그 두 명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